공깃밥 몇 공기 정도 먹어요? 현역 때 한 13공기 먹었습니다. 그래서 선배한테 두들겨 맞았어요. 그거 먹고 대가리 받고 있었습니다. 댓글을 달아주시면 이긴 사람이 있고 진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댓글을 달아주시고 진 사람이 4개 해야죠. 4개 안 하면 풀파츠에서 미녀의 연락처를 받아 오기까지 심사는 여러분들의 몫이고요. 구독, 팔로우! 자, 육으로 시작! 시작! 안녕하십니까! 안녕하십니까 해야지. 자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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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 얼굴처럼 깨끗한 방송하는 터렁. 다시. 안녕하십니까. 얼굴처럼 깨끗한 방송하는 터렁 김영수입니다. 터렁 친구, 유... 유구라입니다. 여러분들 오늘 유구라가 또 나왔습니다. 제가 저번에 씨름 한 번 했잖아요? 자존심을 건 씨름 대결? 양아치냐고 사람들이 엄청 막 뭐라고 하더만 아니 그러니까 나인 거를 이제 아 이거라고? 팔 자랑하는 거 아니지? 펠드폰은 나랑 비슷한 거 같아 너 왜 키우냐? 나랑 비슷한 거 같은데? 내가 뭘 해? 아 지원도 아파 저번에 씨름 대결은 제가 사실 댓글에 달았다시피 이거 봐준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전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씨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허리가 좀 삐끗했어 그래서 제가 봐준 거 제가 어쩔 수 없이 진 거거든요? 봐준 거야 진 거냐 봐준 거야 아무튼 자 그 두 남자의 자존심을 건 대결 사실 씨름은 제가 이겨요 그쵸 제가 이겨요 진짜 이겨요 진짜 프로파이터니까 진짜 요번에는 먹방 대결을 한 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씨름은 귀신이기 때문에 먹는 것들도 자신 있잖아 잘 먹죠 아 엄청 잘 먹죠 공깃밥 몇 공기 정도 먹어요? 저녁 때 한 13공기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5개 와 그래서 선배한테 뜨들겨 말았어요 그거 먹고 대가리 받고 있었어요 내가 듣기로는 우리 친구 중에 밥 없다고 해서 울었던 친구들이 밥 없어서 김천 가서 밥을 얻어왔어 아니 밥 없어서 울었던 친구 있잖아요 한 명 있죠 한 명 있는데 여기서 말해도 되나요? 안 돼요? 아니 내가 아니요 아니요 먹방 대결을 하는데 솔직히 이 많이 먹는 대결은 못 해요 무슨 대결을 할 거냐? 맛있게 먹기 대결 자신 있습니까? 어우 또 맛있게 먹기는 또 돼지들이 또 잘 먹으니까 아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알고 계시나요? 내가 진짜 맛있게 먹는 걸 알겠죠? 그러면은 피자 같은 건 어때요? 피자? 아 피자도 찌른 건 피자 피자 몇 판? 피채면? 피자 한 한 판 반? 와 아니 뭐 좀 이따 오면 뭐 먹어보는구나 그래 일단 한번 피자 한번 먹어보려고 근데 야 맛있겠다 아 저 유튜브 방송 시작했으면 유구라TV 치시면 저 나올 거예요 많이들 이제 구독 좀 해주세요 오오 구독 저 이런 거 해야 돼 구독 좋아요 이런 거 아 그래요? 알람설정까지 이런 거 해야 돼 아 나 구독 안 해요 해봐 해봐 그래 유튜브 하면 해야지 자 준비 자 시작 구독? 아 안돼 아 진짜 했어요? 구라야? 속았네 이 새끼는 너무 구라 쳤어 구독자 분들에게 구라를 친다고? 아니 근데 진짜 있으면은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얘는 이 표정이 거의 뭐 누구든 다 속여요 초등학교 때부터 속하는데 근데 유구라TV 치면 나올 거예요 진짜로 브라지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그래서 오늘의 대결은 피자 맛있게 먹기 대결 자 룰을 잃었습니다 심사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가 맛있게 먹었는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이긴 사람이 있고 진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댓글을 달아주시고 자 진 사람이 내기해야죠 내기 안하면 솔직히 재미없지 재미없다니까 의미도 없고 요거 한번 합시다 뭐냐면 요즘 또 풀파티 철이거든요 아 좋습니다 여기 씨름부잖아 나 레슬링부고 유구라고 치면 씨름 팬티 입고 풀파티 가기 거기서 연락처 하나 받아오기 어때? 그냥 내기야 어? 내기요? 어 오케이 애가 지면 씨름 팬티 제가 지면 레슬링부 입고 풀파티 가서 여자에게 미녀와 지모 지모 지모? 지모으로 지모께서 받아오기? 응 이긴 사람이 지모 이긴 사람이 지모 그래서 받아올 때까지 오케이 받아올 때까지 받아올 때까지 그럼 여러분들 제가 컨텐츠가 벌써 하나 더 나왔죠 피자 먹방 대결과 풀파티에서 미녀의 연락처를 받아오기까지 어 심사는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맛있게 먹는 사람을 이긴 사람을 이제 투표를 해주면 되겠다 그렇지 벌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피자가 왔어요 음 함께 먹으면 더 맛있다 피자 마루 피자 그 이름하여 1kg 피자 두두두두두두 요오 오 냄새 와 냄새 야 냄새 죽어 와 야 일단 냄새 죽어 와 피자가 왔습니다 야 야 야 근데 야 이 장면이 1kg 치치 피자인데 아니 깊어 여기 봐봐 와 원래 원래 딱 얇게 그냥 끝이 끝나야 되거든 깊어 이것도 와 장난 아니네 야 야 야 먼저 먹지 마라 야 기름이다 야 어? 이거 야 토마토 소스 냄새 어 와 조졌다 야 꿀 꿀 자 가위가위에서 먼저 먹게 자 누가 먼저 먹나 오케이 자 와 근데 이거 진짜 피자가 야 이거 봐 야 도어가 이렇게 죽고 우와 도어가 이렇게 우와 도어가 이렇게 죽고 있다고 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실화야? 어 배고파 자 가위가위 묵찌빼로 합니까? 단판으로 합니까? 단판 남자는 단판이지 가위가위 보 짠 먼저 먹어 맛있게 먹어 잘 들어야 되는데 우와 형 봐봐 우와 대박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야 패배자야 이거 좀 찢어봐 이거 피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옆에 봐 말 도는 줄 알아 자 구독자 여러분들 자 유구라 먼저 갑니다 자 시작 뜨거? 안 뜨거? 어때? 이거 맛있어요 어 술을 들려? 그냥 피자, 빵이 한 이 정도 되는데 나머지 다 치즈예요 와 담백하겠다 치즈가 노란다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나도 볼게 와 소스도 찍어 먹어봐 토마토 소스 같은 거 있잖아 어 맛있을 것 같아 토마토 소스 계속 찍어줘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맛있게 먹고 있는 거죠? 아 그냥 배고파서 그냥 먹고 있는데 그냥 맛있어 꿀 어 와 진짜 이거 혜자다 와 오 음 되게 다 맛있어 오 아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두 개 소스가 다 그니까 도 그 부분이 찍어도 맛있다고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빨리 빨리 먹고 싶어 먹어봐 일단 먹어봐야 돼 먹어봐 자 일단 끝났습니까? 오케이? 저요? 잠깐만 잠깐만 컷 자 여러분들 제 차례입니다 저도 저도 무릎 꿇고 자 와 와 야 이거 잡을 야 일단 잡을 때부터 다른데 아 뜨거 와 와 와 와 보이세요? 와 와 야 일단 야 이 야 장난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갑니다 야 야 야 야 식감 대박 야 이게 내가 볼 땐 이거야 토마토 소스야 딱 포마토 소스 찍어 먹으면 될 것 같아 딱 포마토 소스 찍어 먹으면 될 것 같아 딱 포마토 소스 찍어 먹으면 될 것 같아 우리 꿀도 대박이야 야 꿀도 한번 찍어 먹어 진짜로 응 식감 확 확 산다 진짜 자 꿀을 듬뿍 발라가지고 야 갑니다 음 음 이거랑 또 틀린 맛이지 응 이게 입안 가득히 뭐가 더러워거든 약간 치즈보단 딱딱하니까 빵이 이거랑 이게 식감이 잘 맞네 근데 얘는 또 얇아 두어는 얇은데 어 죄송합니다 두어는 얇은데 피자가 치즈가 음 음 자 자 여러분들 지금 먹은 걸로 뉴그라가 이겼다 터령이 이겼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는 진짜 맛있게 한번 먹어보죠 네 이거 찍어 응 응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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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술 좀 먹었다며 해장이네 해장 좀 돼요 어 너 배 찼지 맛있어 배 찼지 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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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도 차고 맛도 있고 자 이 정도면은 공깃밥 13개 먹는 씨름부가 딱 인정을 해줬으니까 아 괜찮은 거 같네요 좋아 치즈가 이만해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지는 사람이 유부라 고 터령 둘 중에 한 명이 풀파치에 가서 여 미녀의 연락처를 받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오늘 또 이렇게 피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안녕 마지막 좋아요 구독 나 진짜 유부라TV 치면 나와요 진짜 하면 됩니다 그렇죠 고맙 진짜 구독자들도 구라 까먹었어 구독자들은 진짜라고 진짜 진짜라고 자 여러분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이거 맞춰 빨리 내가 좋아요 할테니까 니가 구독하기 구독하기 니가 좋아요 내가 맞춰 자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하하 구독 웃기기기 그냥 에피소드 을 crois 겉스피 정정